한국의 목표는 한국의 학교와 문화와 문화와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인도인의 친구들에게 사랑하고 도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곳은 시피의 센터파크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곳에 오지 않았던 곳입니다. 내일은 휴가일이고요. 이곳은 이곳에 오지 않았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저는 어제 릴렉하고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있는 곳에서 또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자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왔습니다. 오, 아멘! 왜요? 나랑 얘기하는거죠? 나랑 얘기하는거죠? 나랑 얘기하는거죠? 나랑 얘기하는거죠. 나랑 얘기하는거죠? 나랑 얘기하는거죠? 나랑 얘기하는거죠. 안녕! 하트 댄스! 하트 댄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뭐하는거야? 안녕! 뭐하는거야? 노래하는거야? 1, 2, 1개의 질문을 해주세요 여기로 해야할거야? 어디에? 여기 와서? 여기! 아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파란색이 쓰신거에요! 너무 많은 곳이 많아요 유명한 곳은 유명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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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는데 오늘의 자리에서 왔어요 시작!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그 다음 뵙게 언제나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이제 모든 곳에 넣어둔 괜찮아요 네 메이크업 네 메이크업 네 메이크업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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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색깔 우리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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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자이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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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들! 저는 한국에 온전히 이 festivale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영원한 festivale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festivale을 경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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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발로! 그리고 자이발로! 이 festivale을 향한 이 festivale이 네! 이 festivale이 이 festivale 풀을 경험할 때 이 festivale이 필리아 제가... 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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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찍어 볼 수 있는 그룹 누군가가 너무 재미있어 너무 재미있어 아야! 하하하하하 그 사진 찍고 이 사진 찍는거 비디오 촬영 이 사진 찍는거 이쁘네 아버님 나를 간다 덕님 네 이거 뭐하러 나 나 나를 하다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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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얼마나 이렇게 iiimikang 같이 박수 이렇게 이거 터지는거에요? 여기가 저의 집에서 가게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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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디 와디 와디! 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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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디! 와디 와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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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 festival을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 festival을 즐거웠습니다. 이 festival은 인디아의 가족입니다.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이곳에, 가족들과 우리의 facial expressions,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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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걸이. 즐거운 걸. 즐거운 걸. 즐거운 걸. 정말 공항이 나왔던unuz 여러분입니다. 정말 시간에 달아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입니다. 정말 예ety. 여러분이 일어나자고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따라서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름을 더 많이 살펴보며, 다름을 더 많이感 centrale. 우리의 나라의 학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한골의 한국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의 한국의 홀리에서 시작합니다. 행복하게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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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제 비디오를 즐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